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천년을 위한 다윗의 정치 의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마침내 통일왕국이 세워지자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다윗이 새 수도로 택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북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를 경영하기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자신의 측근 수아들만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군을 이용하여 단숨에 예루살렘성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천년 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천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500년 후 여우수화 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천년 만인 다윗 때에 예루살렘 정복으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제사장 나라 세계정치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도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축하사절단과 선물을 보내며 다윗의 왕국을 짓도록 돕습니다. 왕국까지 완공되자 다윗은 제사장 나라 정치를 현실적으로 시작할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새롭게 예루살렘을 출발시킵니다. 다윗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능한 새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아 제사장 나라다운 정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우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법계 옮기기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 프로젝트 차원으로 추진합니다. 다윗은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바할레 유다로 가서 우사와 아효가 모는 새 수레에 법계를 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나곤의 타장 마당에서 소가 뛰므로 법계가 흔들리자 법계를 붙잡은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대한 행렬을 중지시키고 법계를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신해산에서 만들어진 법계가 500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자리 잡습니다. 얼마 후 법계가 안치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대로 법계를 레위지파 고하자손의 어깨에 베어 옮깁니다. 그리고 고하자손이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103일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의 다윗의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에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모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미 다윗이 듣고 요세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왁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왁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왁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왁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왁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왁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소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우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와께서 오베데둠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여 이르되 여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둠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애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굴의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여와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우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우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